두부 150g은 고운 체에 받쳐서 숟가락으로 으깨가며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참치캠 100g도 체에 받쳐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. 두부와 참치는 모두 반죽할 볼에 담아주세요. 양파 1 6분의 1개는 잘게 다져주세요. 다진 야채들도 모두 볼에 담아주세요. 대파 1 4분의 1대도 잘게 다져주세요. 청양고추 2개는 길게 반으로 잘라주세요. 숟가락으로 고추씨를 제거해주시고 탁탁 털어주세요. 씨를 제거한 고추는 잘게 다져주세요. 여기에 계란 1개, 부침가루 3스푼, 소금 1 4분의 1스푼, 맛술 1스푼, 후춧가루 약간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완성된 두부 참치전을 올릴 접시에 미리 기름기를 제거할 키친타올을 올려 준비해주세요.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세요. 처음에 불은 중약불로 해주시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올려주세요. 반죽을 다 올리면 불은 중불 또는 중약불로 조절해가면서 앞뒤로 노릇해질 때까지 붙여주세요. 앞뒤로 노릇하게 잘 익은 참치 두부전을 키친타올 위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. 키친타올로 팬을 한번 정리해주시고요. 기름을 좀 더 둘러주세요.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붙여주세요. 자랑하네요. 숟가락 순간ity 5시간 toda 4시간K Sehr 맛있다. 맛있다. 음~~